자 깜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최신 바드 퍼펙트 가이드 영상입니다. 로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 영상이 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한 번만 끝까지 보신다면 바드 이해력은 충분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구간별로 나눠 놨으니 필요한 부분을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384 스킬 포인트 기준 스킬 트리이며 포인트가 부족하면 오른쪽에 스킬 포인트별 내려야 할 스킬 확인해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는 갈망, 특성은 극신속의 특화를 추천드리고 다양한 비율의 세팅이 있어서 상세 설명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인은 절실한 구원 3, 각성 3, 전문의 3, 극소타격 3, 중갑작용 3, 위기보면 1이며 위기보면 1은 고대 악셀 세팅에서 사용하고 플레이 난이도가 더 올라가지만 파티원에게 더욱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위기보면 대신 중갑을 1로 내리고 구슬동자 3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세팅해주세요.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드는 세팅에 따라서 다양한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5개의 고정 스킬부터 설명드리고 상황별 선택 스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 스킬 첫번째, 천상의 연주입니다. 기본적으로 8초동안 만화회복 버프를 주는 스킬이고 1트포, 빠른 준비를 선택해 쿨타임을 줄이고 2트포, 강인한 연주를 선택해 공속 버프를 추가하고 3트포, 격렬한 연주를 선택해 가장 중요한 공증 버프까지 부여합니다. 룬은 만화 소모량 감소를 위해 집중 룬을 선택해 주세요.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고 사용할 때 보이는 원보다 더 큰 범위로 버프를 부여합니다. 고정 스킬 두번째, 음파 진동입니다. 무력화가 높고 파괴도 가능하며 1트포, 강인함을 선택해 피격 이상 면역을 부여하고 2트포, 광이의 음파를 선택해 공증 버프를 부여하고 3트포, 넓은 공격을 선택해 범위를 늘려 적중률을 높여줍니다. 룬은 단제 룬을 사용해 심판 룬과의 조합으로 만화회복과 쿨관 버프를 얻습니다. 사용해보면 보시는 거와 같이 장판형 스킬이며 장판 위에 올라가야 공증 버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 스킬 세번째, 윈드 오브 뮤직입니다. 아덴 수국과 파티원에게 실드를 부여하는 스킬입니다. 1트포, 빠른 준비를 선택해 쿨타임을 줄이고 2트포, 선율 증가를 선택해 아덴 수국량을 늘리고 3트포, 수호의 발음을 선택해 파티원에게 실드를 부여합니다. 룬은 아덴 수급을 위해 풍요 룬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군요. 적에게 적중해서 보시는 거와 같이 아덴을 채우고 주변에 파티원까지 적중해서 실드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 스킬 네번째, 수호의 연주입니다. 기본적으로 8초간 파티원에게 받는 피해 감소 버프를 부여하는 스킬이고 1트포, 정신 강화를 선택해 만화 소모량을 줄이고 2트포, 끝나지 않는 수호를 선택해 댕간 버프가 끝나면 실드를 부여해주고 3트포, 수호의 바람을 선택해 버프 시간 동안 들어오는 상태 이상을 1회 막아줍니다. 룬은 만화 소모량 감소를 위해 집중 룬을 선택합니다. 사용해보면 이런 느낌이고 8초간 댕간 버프가 끝나면 8초간 실드가 부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뿅! 보이죠? 5번째 고정 스킬, 폭풍의 서곡입니다. 오로지 아덴 수급용 스킬이고 카운터도 가능하지만 카운터를 위해 아끼기에는 아쉬운 스킬입니다. 1트포, 빠른 준비를 선택해 쿨타임을 줄이고 2트포, 선율 증가를 선택해 아덴 수급량을 늘리고 3트포, 강력한 서곡을 선택해 추가 공격으로 아덴을 더욱 많이 수급합니다. 룬은 아덴 수급을 위해 풍요 룬을 사용하고 전설이 있다면 전설 풍요 룬을 사용해주세요. 사용해보면 이런 느낌이고 아덴이 정말 잘 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개의 고정 스킬은 설명이 끝났고 상황별 선택 스킬을 알려드리기 전에 반고정으로 사용하는 스킬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고정 스킬, 리듬 벅샷입니다. 카운터를 위한 스킬이고 서포터라면 카운터까지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카운터가 필요 없는 특정 컨텐츠에서는 다른 스킬을 사용하는 게 더욱 좋기 때문에 반고정 스킬이라 부르겠습니다. 무력과 파괴도 있는 스킬이며 1트포, 선율 증가를 선택해 카운터가 필요 없는 순간에 아덴 수급용으로 사용하고 2트포, 강인함을 선택해 피격 면역으로 확실하게 카운터를 치게 하고 3트포, 날력한 시전을 선택해 시전 속도를 줄여줍니다. 룬은 무력화를 위해 압도 룬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5개의 고정 스킬과 1개의 방 고정 스킬을 사용하면 2개의 스킬 자리가 남는데 2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첫번째 조합은 사운드 쇼크 빛의 강시국 조합입니다. 사운드 쇼크는 무력화, 낙인용 스킬이고 무력화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지만 무력화가 중인 음파 진동보다 쿨타임도 짧고 무력화 수치도 높습니다. 신기하죠? 1트포, 폭파 유지를 선택해 잔해를 추가로 만들고 2트포, 성스러운 쇼크를 선택해 적에게 바피증 디버프, 낙인을 부여하고 3트포, 연사를 선택해 2회 발사합니다. 룬은 심판 룬을 선택해 단제 룬과의 조합으로 만화 회복과 쿨관 버프를 얻습니다. 사용하면 이런 느낌이고 적에게 낙인이 부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운드 쇼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낙인 유지가 됩니다. 빛의 광시국은 파티언 슈퍼 세이브용 스킬입니다. 1트포, 빠른 준비를 선택해 쿨타임을 줄이고 2트포, 안정된 빛을 선택해 피격 면역을 만들고 3트포, 빛의 보호를 선택해 범위한 파티언에게 75% 댐광과 15% 쉴드를 부여합니다. 룬은 자신에게 쉴드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수호 룬을 착용합니다. 사용해보면 이런 느낌이고 범위 안에 파티언을 적중시켜야 합니다. 사운드 쇼크와 빛의 광시국 조합의 장점은 지속 무력과 순간 무력이 좋고 숙련도가 높을수록 파티언 슈퍼 세이브 등으로 빛을 발휘하는 스킬 조합입니다. 단점은 숙련도가 낮으면 낙인 유지가 불안정하고 빛의 광시국 세이브도 어려워서 없는 스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숙련도를 차근차근 올린다면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전체적인 플레이 실력이 올라가서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느낌 아시겠죠? 두번째 조합은 소나티네, 율동의 하프 조합입니다. 소나티네는 낙인과 아덴 수급이 가능한 스킬이고 1특포 빠른 준비를 선택해 쿨타임을 줄이고 2특포 음표 낙인을 선택해 적에게 바피증 디버프 낙인을 부여하고 3특포 선율 증가를 선택해 아덴 수급량을 늘려줍니다. 룬은 아덴 수급을 위해 풍요 룬을 선택합니다. 사용해보면 이런 느낌이고 아덴 수급은 좋지만 소나티네 하나만으로 낙인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낙인 스킬을 하나 더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동의 하프를 사용하고 율동의 하프도 낙인과 아덴 수급이 가능한 스킬이며 1특포 소환사의 의지를 선택해 소환 시간을 늘려주고 2특포 선율 증가를 선택해 아덴 회복 효과를 추가하고 3특포 음표 낙인을 선택해 적에게 바피증 디버프 낙인을 부여합니다. 자 풍요 룬을 낄 것 같지만 풍요 룬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고정으로 채워져요 그래가지고 룬은 심판 룬을 선택해 단제 룬과의 조합으로 만화 회복과 쿨관 버프를 얻습니다. 자 사용해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설치형 스킬이고 적이 멀리 가지만 않는다면 낙인 유지가 가능합니다. 멀리 가면 얘가 못 맞춰서 낙인 유지가 안되겠죠. 느낌 아시겠죠. 소나티네와 율동의 하프 조합의 장점은 높은 아덴 수급양으로 아덴 스킬을 자주 사용할 수 있고 단점은 낮은 무력화 수치와 파티언 슈퍼 세이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저의 추천은 사운드 쇼크 빛의 광시곡 조합으로 직업 숙련도를 충분하게 올린 뒤 케어가 크게 필요 없는 높은 숙련도의 파티에서 소나티네 하프 조합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각성기와 아덴 설명입니다. 각성기는 두가지가 있어요. 심포니아, 오라토리오 심포니아를 보면 설명을 읽어보면 왜 이리 길어? 자 23터 범인의 아군에게 10초간 자신의 최대 생명 이게 100% 일단 쉴드 준다는 뜻이에요. 쓰면 쉴드 주고 적에게는 10초간 공격력 30% 공속 20% 이동속도 40% 감소시킨다. 보스는 공격력 감소만 적용됩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마지막에 버블이 한 개 생성된다. 아 버블이 뭐임? 가운데 있는 게 버블이에요. 저희는 버블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깜짝니 아덴이 뭐야 자꾸 아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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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그런데 아덴이 뭐임? 이거 버블 말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를 줄여서 아덴이라 부르고 바드의 아덴은 버블을 모아서 ZX 스킬을 사용하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자 심포니아를 써보면 자 쉴드 생기고 공격력 깎아버리고 1법을 생기고 어우 너무 좋죠. 이게 심포니아고 자 오라토리오도 있어요. 이건 더 간단해. 자 적중된 적은 치명타 저항률이 12% 감소한다. 치명타 저항률을 감소시킨다? 그럼 저희가 때리면 치명타 확률이 12% 증가된 상태로 때린다는 뜻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마시겠죠? 디버프가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실드와 버블을 안주기 때문에 저희는 심포니아를 사용합니다. 엄청 특별한 경우에만 써요. 오라토리오는 느낌 아시겠죠? 각성기는 요정도 자 이제 아덴 자 바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버블이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저희 버블이라 불러요. 한 칸 차 있으면 1버블 두 칸 차 있으면 2버블 세 칸 차 있으면 3버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Z 스킬 한번 봅시다. 자 120초간 자신이 적에게 주는 피해량 15% 증가 오 이거는 바드만 적용이에요. 파티 적용이 아니라 나만 120초간 15% 피해량이 늘어난다. 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희는 서포시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소모된 버블에 따라 8초 12초 16초 그리고 제일 아래 보면 주는 피해량을 5% 10% 15% 증가시킨다. 이건 파티원에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세 개로 나눠진 거는 버블별로 나눠진 거죠. 자 1버블 때 8초 2버블 때 12초 3버블 때 16초 1버블 때 5% 2버블 때 10% 3버블 때 15% 어? 그럼 최대한 3버블을 빨리 모아서 버프를 주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오케이 말이 사용해보면 조그마한 원이 나올 건데 범위는 훨씬 큽니다. 24미터에요. 그냥 화면 전체로 준다 보면 돼. 요런 느낌 음 개인 버프 이거는 파티 버프 느낌 아시겠죠? 열심히 포쳐서 채우고 그리고 자원 회복해서 3버블로 주면 와우 16초 동안 15% 증가 딜 몰아줄 때 정말 최고겠죠? 여러분은 아덴 수급을 멋지게 빠르게 해가지고 버블을 모아서 주요 딜타임 때 몰아줘도 좋고 주요 딜타임이 딱 정해지지 않았다면 파티원 딜타임 혹은 바로바로 3버블을 털어 주시면 정말 나머지 서포시 되는 거 듣기만 아시겠죠? 네? 대답 자 Z스킬을 알아봤고 용맹을 알아봤습니다 용맹이라 불러요 3용맹 2용맹 1용맹이요 막 이렇게 불러요 버블에 따라서 느낌 아시겠죠? X스킬 구원의 세레나데 힐 혹은 절구라고 부릅니다 아 왜 절구라고 부릅니다 절구는 어딨는데 자 직업가학인 이름이 절실한 구원이에요 자 X로 쓰는 힐 효과가 끝나면 절실한 구원 효과가 발동해서 추가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절구라고도 불러요 이것도 당연히 버블에 따라 응 회복량이 달라집니다 어 14초 18초 24초 동안 어 막 4%씩 8회 6%씩 12회 와 왜 이렇게 많아 8%씩 16회 회복시킨다 어 그냥 올라가 있으면 절구를 써보면 자 파탄이 올라가 있으면 이 스택이 까인다는 소리예요 끝 방금 들어가서 8번 받았어요 1버블은 4%씩 8회 방금 풀피인데도 8번을 받아서 사라졌어요 8번 받거나 혹은 14초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느낌 아시겠죠 자 이 구원의 세레나데는 얘도 무조건 3버블 모아서 채워주는게 아니라 중요한거는 용맹이에요 음 힐은 물약도 있고 정말 위험한 경우에 한번 써주고 빠르게 1,2버블로 털어준 다음에 용맹을 빨리 모아서 용맹을 3버블로 털어준게 중요합니다 느낌 아시겠죠 무조건 막 힐을 3버블로 모아서 터뜨려준게 아니라 어 1버블로 빨리 회복시켜주고 용맹을 빨리 모아서 용맹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말이 자 스킬 설명 끝났더니 스킬 사이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봐 천상 이거 공중이고 얘도 공중이잖아 오 야스 공중이 2배 아니에요 중첩 안됩니다 이 두개의 공중은 서로 중첩이 안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사용하셔야 돼요 믿기 마시겠죠 천상 쓰고 5 4 3 2 음진 넣어주고 이렇게 미리미리 깔아주고 버프 봤다가 버프 끝나면 천상 넣어주고 천상은 쿨마다 돌려준다 생각하시고 그 사이사이에 음파 진동을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운드 쇼크 얘도 쿨마다 돌려서 낙인 유지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제 1락인 1락인 트리저 이거는 계속 신경 써주면서 돌려주셔야 해요 오케이 바이 그리고 서포트 사이클 이런게 없이 웬만하면 쿨마다 돌려주는게 맞아요 그리고 광시곡과 리듬 벅젓만 아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리듬 벅젓은 당연히 카운터 타이밍 때 사용해 주시고 빛의 광시곡은 파티원을 확인해서 파티원이 위험한 상황일 때 깔아주고 이 두개는 상황별로 쓰시고 나머지는 쿨마다 돌려주시고 음파 진동은 천상 비는 순간에 딱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느낌 아시겠죠 대충 실전이라 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성력을 먹고 시작하면서 진입하면서 주변에 잡몹이 있어 잡몹을 한 대 때려 갈망이 터져요 파티원 공이속 증가하면서 우린 출발 그리고 만나기 전에 수호연주를 넣어서 뱅검을 넣어 준 다음에 바로 용맹 돌리고 천상 낙인 그리고 야무지게 들어갔고 바로 심포 써서 아덴체을 준비해 천상 공전 끝날 때 음진 넣어주고 낙인 기름 유지하면서 서폭 넣어주고 천상 넣어주고 수현 넣어주고 낙인 기름 유지하고 어! 카운터 꽝 쳐주고 나이스 하면서 쿨마다 계속 돌려주면서 비는 시간 음진 넣어주고 바로 천상 돌려주고 자 몹이랑 파티원 같이 있을 때 위농을 같이 맞춰주고 느낌 아시겠죠? 어! 파티원 위험하다! 광적 한번 깔아주고 나이스 세이브 하면서 원래 저거 삼머블이 찼어요 삼머블이 차면 각을 딱 본 다음에 어! 딜타임 되겠다 한번 넣어주고 바로 넣어주거나 아니면 특정 딜타임이 나왔을 때 아꼈다가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끼는 게 너무 아까우면 바로 쓰시고 각성량을 챙겨왔으면 각성량을 먹고 바로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최대한 버프 가동률을 올려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오케이 빨리! 자 다음은 보석 세팅입니다 자 앞서 알려드린 5개 고정, 1개 반 고정 그리고 두 가지 조합의 스킬 모두 홍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럼 하나가 남는데요? 하나는 그나마 강력한 폭풍의 서곡에 멸화를 넣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카던에서 사용하는 주력 스킬에 멸화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보석 우선순위가 있어요 어! 내가 지금 올 7렙인 상태인데 구례폭염이 하나 생겼다 아 뭘 줘야 되지? 싶을 때 공증과 만화 회복 가동률을 원하시면 천상의 연주를 골라주시면 되고 아덴 수금량을 높이고 싶으시면 폭풍의 서곡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특성 비율입니다 여러가지 특성 비율 세팅이 있어요 그중 4가지를 알려드리면 일단은 고신속의 특화 제일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세팅이에요 받은 서포트이기 때문에 이 버프 스킬들을 자주자주 돌려줄수록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연한거죠 고특화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고신속의 특화를 가다가 내가 많이 성장하고 막 10렙 폭염까지 낄 수 있게 됐어요 요런 상황이 나온다면 한 부위 귀걸이나 반지 한 부위를 특화로 바꿔주는걸 추천드립니다 왜? 효율을 뽑기 위해서 이게 고신속하고 고래 폭염하고 맞물리면 효율이 떨어져요 재감 효율이 그래가지고 한 부위 정도 특화를 가지는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특화 신속 1대1 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지 않는 세팅입니다 일단은 서포터가 일단은 버프를 기본적으로 가동률을 높이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천상 가동률을 높여가지고 최대한 비는 시간을 줄이게 세팅하는게 맞는데 1대1은 쿨감 효율도 많이 내려가고 해가지고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고특화의 신속은 이건 절대 메일 세팅으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고신속으로 쿨감을 많이 때려야 기본 버프를 돌려서 기본적인 케어와 기본적인 버프가 가능한데 무조건 그냥 고특화로 가버리면 그게 다 박살나요 가동률도 박살나고 파티케어도 박살나고 근데 고특화를 가는 이유가 뭐냐 서브 세팅으로 가는거에요 응 파티원 딜뽕을 위해 가동률? 파티케어? 그런거 모르겠고 그런거 안좋은거 알아요 하지만 순간 파티원 딜뽕을 위해 빠르게 3바울 채워서 빠르게 용맹 줘서 딜타임 뽑아가지고 파티원 딜뽕 주려고 그걸로 가는거에요 충분히 숙련된 파티고 케어가 거의 필요없는 파티면 어 이거 특합하도록 가도 될까요? 하면 되게 좋아하셔요 근데 그거 아니고 트라이 파티 아직 숙련도도 덜 됐는데 고특화 세팅해서 간다 파티원이 죽어나간다? 그거 나 때문일 수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고특화는 그러면 서브 세팅으로 세팅하시면 돼요 값도 싸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고신석 세팅보다 고특화 세팅이 값이 쌉니다 요렇게 세팅하여 추천드리고 일단은 그냥 저 믿고 고신석 특화 하시고 나중에 성장하시면 10렙 이런거 맞추시면 한 부위 바꾸시고 그리고 좀 여유 있을때 고특화 넣어주시고 느낌 아시겠죠? 자 각인 세팅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절실한 구원3 자 절실한 구원모임 자 회복효과가 종료될때 추가로 회복효과가 발동 응 이거 구원의 세레나들 쓰면 이 효과가 끝날때 한번더 회복효과가 발동됩니다 음 이게 절실한 구원이에요 믿지 마시겠죠 자 그리고 각성3 각성기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리고 사용 횟수 증가 각성기 쓸수록 파티온 실드도 주고 버블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전문의 자 실드하고 회복효과가 증가합니다 너무 좋죠 자 다음 중갑 착용 서포터는 죽으면 안됩니다 딜러 하나 죽는것보다 서포터 하나 죽는게 영향력이 엄청 커요 그래서 방어력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급소타격 이거는 무력화 수치가 증가해요 무력화 데미지가 아닙니다 무력화 수치가 증가합니다 이거를 서포터 딜러분들이 낄 수 없어요 딜각인을 껴야되니까 이거는 서포터 분들이 껴가지고 기믹같은거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각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기모면 방금 말했듯이 서포터는 죽으면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죽는걸 한번 막아주는 위기모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처음부터 다 가는게 아니고 각인 4줄 세팅할때는 요렇게 절구 각성 전문의 중갑 그리고 5줄 넣을때 요렇게 급타까지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대 악쇠로 가면서 한줄 더 넣어줄때 위기모면 딱 깔끔하죠 오케바리 자 그리고 최마증을 넣으시는 분들도 간혹 보입니다 신속도 낮고 고래폭염도 아닌데 만화 부족하다고 최대 만화 증가 넣으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그냥 싸게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마증을 커버할 정말 너무 많아요 만화 소모가 너무 심하다고 요 중요한 각인에 최마증을 넣으시는데 솔직히 뺄게 없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뭘 빼고 막 급타를 빼고 최마증 넣고 하신단 말이야 근데 보시는 거와 같이 그런 사람들 확인해보면 다 이거에요 자 수호의 연주에 정신강화 안찍고 그냥 나 버티고 편하게 쓰겠다고 피경 면역을 넣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선딜 길다고 집중룬 안받고 질풍룬 박아요 그냥 만화 소모가 너무 심한게 아니라 나 편하려고 세팅을 해놔서 만화가 부족해서 또 나 편하려고 최대 만화 증가 각인을 한 줄 넣은거에요 그리고 천상의 연주도 질풍 넣습니다 집중룬 넣어도 될거죠 이렇게만 해도 만화 소모량이 적어지고 또 방금 말한거와 같이 고진속 고홍염이면 한부의전도 특화를 넣어주는게 좋죠 그것도 만화 소모량 여유를 좀 주죠 그죠 그리고 음식중에 만화 회복음식 여러가지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보시는거와 같이 전투자원 회복량이 24% 증가합니다 만화 회복량이 24%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있어 그리고 단제 심판 룬 활용해가지고 쿨감 플러스 만화 회복도 제가 심판에 자세한걸 설명을 안했군요 죄송합니다 음파 음진에 단제를 넣었죠 단제를 터뜨리고 사운드 쇼크에 넣은 심판을 터뜨리면 자 6초간 전투자원 회복량 및 재사용 대시간 감소 요걸로도 만화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쵸 자 또 레이드 기믹에서 자 군단장 가보면 애들이 중간중간 멈춰서 너네 응 싸움하지 말고 퍼즐 놀이 해라 색깔 놀이 해라 이러면서 기믹을 줘요 그때 만화 회복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처음 하시는 바둑을 더 크게 느끼는거는 레벨이 낮으면 만화통도 적고 만화 회복량도 적어져요 레벨이 오를수록 만화통이 늘어나고 만화 회복량이 늘어납니다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와 이렇게 많아 팔찌에도 있다 팔찌에도 만화 회복 관련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커버가 가는건데 아 이거 귀찮아 그냥 나 편하게 할래 어 나 수연으로 그냥 버티면서 어 자리잡는거 너무 귀찮아 그냥 강인하로 버티면서 만화 소모량을 그냥 어 이게 싼 악셀 껴가지고 체마증 세팅할래 이러면서 세팅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게임 아니니까 파티플레이 게임이니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세팅을 하는 거를 세팅을 하는게 좋다 보고 있습니다 느낌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숙련도가 많이 올라갖고 파티원에게 더욱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세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최종 세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뭐가 달라졌는지 볼까요 음 뭐야 구슬동자 보입 없던거 아니 뭐야 어 중갑 착용이 원래 3이었는데 1로 내려가고 위기 모면이 없어졌네요 오 어렵겠는걸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래서 이제 숙련도가 많이 높고 거의 안죽는다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세팅이에요 중갑을 1로 내리고 위기 모면을 없애고 구슬동자를 넣었어요 어이 구슬동자 보임 이거 좋음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많이 내려쳐져 있는 어 성능에 비해 많이 내려쳐져 있는 각인입니다 왜냐 급타 구동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당연히 급타기 때문이에요 왜 성능이 좋아서 아니요 자 공팍 가서 터지는 이유가 뭐야 기믹 실패 기믹 실패해가지고 터지니까 무력 기믹이라도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급소 타격을 넣는 거예요 딜은 충분하니까 그래서 밀리는 겁니다 기믹 때문에 어 구슬동자 효과가 뭔데요 자 적을 타격시 일정 확률 자신의 8% 이내에 에테르를 생성한다 자 여기 성강구슬 나왔죠 어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근데 어떤게 있다 자 자 10초마다 뽑을 수 있고 지속시간 30초짜리 버프입니다 자 먹어볼까요 와 30초 동안 치명타 적중률 15% 증가 와 이거 뭐임 자 만화 회복 구슬 있고 방어 10% 구슬 있고 이속 10% 구슬 있고 치명타 10% 공격이 10% 구슬이 있습니다 이거를 10초마다 뽑아줄 수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예 못쓸 거였어 왜 바로 옆에 나왔어 근데 지금은 이 8m 범위 안에 랜덤으로 생성됩니다 근데 제가 운이 안좋았으면 또 바로 옆에 나와서 먹을 수도 있어 내가 먹을 확률도 있어 근데 이번에는 방금하고 이번에 성강굿을 또 두번 뽑았고 주변에 생성되서 딜러분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음 이런 효과입니다 이런 기능이에요 어 자 봐봐요 이 각인 중에서 파티어 딜을 올려줄 수 있는 각인이 뭐가 있을까요 급탄이 이거 무력 그냥 기믹용이고 절구는 힐이고 각성 어 각성기는 좀 각성기를 자주 써가지고 버블을 빨리빨리 채울 수 있으니까 어 각성 인정 전문의 이거 힐하고 실드잖아 중갑 이거 그냥 나 튼튼하게 하는 거잖아 몇 개 없어요 각 따지면 각성하고 구절용자 밖에 없어요 급수 타격으로 무력을 빨리 해서 파티어 온 스킬을 아껴준다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에바 참치고 파티어 딜 올려주는 각인은 이렇게 까지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보면 자 직업 시내 중에 피증도 있고 공증도 있고 이제 스카우터 기공 분들은 공중 6%죠 상시긴 하지만 그것보다 높은 숙취 수치가 훨씬 높습니다 상시는 아니지만 어 계속 먹으면 상시겠지만 그리고 치명타 순간 치명타는 18% 10% 짜리가 있지 상시는 이렇게 버프 아 방금 15%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효과가 좋고 또 그 얘기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저 믿으시면 됩니다 딜러가 저거 먹으러 가는 사이에 딜로 쓰나고 딜 손실 난다 하는데 어떤 딜러가 자기 딜 쌓일 거 돌는데 와 치명 구슬이다 저거 먹으러 가야지 딜 손실 내면서 이러겠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하는 딜러분들은 잘 알아서 딜 하고 여유 있을 때 먹으러 가고 합니다 안 써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엔드 콘텐츠나 그런 거 많이 안 즐겨보셔서 그런 것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먹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4부클까지 계산해요 10초마다 나오는 거 알거든 10초마다 서폿이 공격을 하면 확률적으로 나오는 걸 알거든 이렇게 어 바람구슬 먹었다 오케이 10초 뒤에 하나 더 나오겠지 나오면 먹어야지 하면 진짜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나한테 대포 오케이 신구슬 하면서 딱 먹어요 느낌 아시겠죠 제가 생각하는 엔드 세팅은 이거라 봅니다 오케이 바리 아 그리고 중갑일 너무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체방표를 보여드리면 당연히 중갑이 없으면 와 박살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중갑이 없더라도 이제 원왕 낀 딜러분들만큼 체방이고 중갑일을 끼면 이제 체방 높으신 분들 위치로 올라갑니다 음 음 임파급 체방 임파보다 살짝 낮고 슬랩 버섯커보다 살짝 높고 요런 느낌 아이 깜식님 그래도 중갑 3으로 가가지고 막 버티면서 버프 다 넣어주면 그게 더 개이득인데요 중갑 1도 가능합니다 음 안해봐서 그래 이제 그거야 물약을 전혀 안 먹다가 조금씩 먹는 수준 밖에 안 돼요 근데 파티원에게 도움은 더욱 줄 수 있다는 점 느낌 아시겠죠 음 그래서 조금 내가 숙련도 올랐다 도움 더 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비 세트입니다 그냥 무조건 갈망입니다 개편이 되지 않는 이상 서포터는 무조건 갈망이에요 갈망 기준으로 딜러분들까지 세팅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 무난하게 갈망이고 그냥 최고인게 갈망입니다 자 효과를 간단히 알려드리면 이 세트 효과는 이제 나에게 주는 효과에요 공격 적중시 자 전투의 축복 효과를 획득합니다 16초 동안 그리고 자신의 이동속도 그리고 아이덴티티 획득력이 15% 증가합니다 아덴 수금병 늘어나고 이속 늘어나요 너무 좋죠 그리고 4세트 효과 6세트 효과는 파티원에게 적용되는 효과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세트는 파티원 공이속 8% 증가 6세트 파티원 적에게 주는 비해 8% 증가 오 한번 맛을 볼까요 그냥 전투의 축복 효과를 내려면 그냥 때리면 돼 오 떴다 이거에요 동그란 거 이게 전투의 축복 효과에요 16초 동안 당연히 16초 안에 한 대씩 계속 때렸겠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시 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속하고 아덴 획득력 나는 증가하고 여기 안에 딜러분들이 그냥 발만 담그고 바로 나갔어 그래도 16초 동안 지속 와우 그냥 스치게만 해도 16초 지속 너무 공이속하고 주는 피해랑 증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쓰고 방금 보신 거는 15% 8% 8% 이게 3렙 강화를 하면 20% 12% 12% 12% 까지 늘어납니다 너무 좋죠 다른 이제 서포트 장비 파괴 같은 거는 수치는 더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높아지고 다시 수치가 내려가고 또 과하게 파티온을 파티온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막 공이속증가 그런 것 보다는 파티온 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미 서포트 있는 것만으로 보호 효과는 충분해요 좀 과해지는 거에요 보호 효과가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 갈망이다 듣지 마시겠죠 자 다음은 팔찌 효과입니다 자 받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특화신속에 만화회수 그리고 응원비수 양로 뜨면 됩니다 쉽죠 이걸 다 띄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게 뜨면 된다 이제 팔찌를 보시면 특화신속 붙었고 만화회수 그리고 약점 노출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약점 노출이 뭐냐 자 몬스터의 공격 적중시 팔종한 대장의 치명타 저항을 1.8% 감소시킵니다 받은 치명타 상관없지 않아요 이거는 공대원까지 적용되는 효과에요 나만 갖고 있어도 7명이 적용된 어 굳이 나 포함을 8명 다 적용되는 거에요 공대까지 2파티까지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약점 노출도 있고 비수 비수를 한번 껴 볼까요 자 특신의 비수 자 적중시 대량의 방어력을 2.5% 감소시킨다 오 오 오 오 와 근데 이것도 공대 적용입니다 너무너무 최고죠 8명 다 적용되 쟤 그리고 응원이 있어요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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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신의 응원부터 있죠 이 좋은 효과들이 두개 같이 뜨면 너무 베스트긴 해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건 장기백도 없어가지고 자 특화 신속 자 응원 자 파티 효과로 보호효과 보호막 생명력 회복 받는 피해 감소가 적용된 대상에게 응원효과가 적용된 자 응원효과는 주는 피해 몇 퍼센트 증가 지금은 1.2% 증가가 되죠 이거는 공대가 아니에요 아 너무 아쉽고 우리 파티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아 그럼 이거 되게 안좋은거네요 하실수도 있는데 안좋은거니까 버려야지 하실수도 있는데 버리지 마세요 하고 계시다가 자 이 비수와 약점 노출은 공대 적용이니까 나 말고 다른 분들이 끼고 있어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응원팔찍 끼시면 돼요 느낌 아시겠죠 어 나 비수하고 약노 있어서 아 응원 버려야지가 아니라 어 파티원들 중에 나보다 더 수치 높은 약점 노출 비수가 있다 그러면 응원 끼시면 되고 어 내가 약노 끼고 약노 팔찌 가지고 있는데 어 우리 공대원분이 약노 가지고 계시다 아 그러면 중첩이 안되니까 다른거 껴야지 하면서 다른거 끼시면 돼요 갖고 있다가 이것저것 뽑아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비수 양노는 공대 적용 그리고 응원은 파티 적용인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바리 자 다음은 카드 세트 효과입니다 서폿은 어떤 카드를 띄워야 될까요 자 최종 종결은 남겨진 바람의 절벽 30각과 창의 달인 30각입니다 이걸 남바절이라 불러요 그럼 남바절을 한번 볼까요 짠 자 2세트 4세트 6세트 암속성 피해랑 감성 뭐 군단장들이 암속성이니까 그런가 그래서 끼는건가 6세트 어 치명타 적중류 나 서폿인데 치명타 필요하나 다 필요없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이거 암속성 피해가서 도움은 되지만 자 30각 공격 적중시 대상이 자신 및 파티원에게 받는 성속성 피해량이 3.5% 증가 우리 파티원이 성속성 공격을 가하면 피해량이 3.5% 늘어난대요 어 뭐야 근데 성속성 공격을 써야되잖아 파티원이 그건 직업마다 다르고 뭐 없는 직업도 있지 않나 좋은거 맞음 네 맞습니다 자 서폿은 남바절을 끼고 딜러 분들은 자 세상은 구하는 빛 카드를 씁니다 자 12각으로 보면 그냥 공격 속성 자체를 성속으로 바꿔요 와 됐다 그러네 바꿔주네 그래서 적응이 되게 만드네 18각하면 성속성 피해 늘어나고 어쨌든 성속성 공격으로 변환이 됐으니까 그냥 피해량이 늘어난다 보시면 돼요 7% 8% 15% 늘어나고 15% 늘어난거에서 이제 서포터가 남바절까지 끼면 3.5%까지 늘려주는 효과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자 어 그러면 창의 다리는 뭐임 이것도 종결이라며 자 성속성 피해량 증가했잖아요 창의 다리는 뭐다 자 이런거 중요하지 않고 자 암속성 피해량이 2.5% 똑같은 효과인데 암속성으로 바뀐 거예요 어 어 그럼 딜러는 적으면 안되지 않나 딜러도 이런거 있어요 자 카제로스의 군단장이라고 암속성으로 변환하는 음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딜러 서포트 조합을 해가지고 딜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느낌 아시겠죠 이게 최종이고 처음부터 카드를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카드는 이게 시간이 해결해주는거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조금 빨라질 뿐이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전에 쓸거 자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어딨냐 이거 너는 너는 죄송합니다 네 안껴놨네 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 자 효과를 봅시다 자 와 이거는 효과가 12각 18각 30각 다 붙어있네 이건 막 속성 그런게 아니라 그냥 피해량을 늘려줘요 근데 수치가 좀 낮아 0.5% 0.5% 0.5% 30각하면 1.5% 늘어나요 근데 없는 것보다 낫지 1.5% 5% 5% 5% 1.5% 5% 5% 5% 5% 5% 5% 5% 5% 그리고 나는 진짜 응애라서 이것도 없어 여기서 각성할 경험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필드 보스 카드 각성하지도 마세요 각성 하나도 안해도 돼 효과가 뭐야? 자 18각 30각 하면 공격력이 늘어나는데 필요 없습니다 서포트이니까요 그냥 체력만 주구장창 늘리면 돼 그럼 총 12% 늘어나요 6개 끼기만 해도 그냥 각성 안하고 6개 끼기만 하면 아 깜찍님 근데 서포트 원래 튼튼해서 안죽지 않아요 필보 의미 있나? 의미 있습니다 자 서포트 생명력이 올라가면 실드량과 힐량이 올라갑니다 말 다했죠 자 파티원 데미지 올려줄 거 없으면 힐하고 실드량이라도 올려주자 요런 마인드 느낌 아시겠죠 밑에 수호의 바람 투푸 읽어보면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몇 퍼센트까지 흡수하는 보호막을 생성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나 자신 그리고 이거 보면 세레나데도 보면 자신의 최대 생명력의 몇 퍼센트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내가 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하지만 딜 올려주는 게 더 좋다 없으니까 일단 끼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오케바리?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부분 댓글이나 방송도 하고 있으니 오셔서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실전 플레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깜발 자 소나벨루 왔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각성용물락 먹고 시작하고 중간에 잔몹을 성탈을 때려서 구원을 딱 구원이래 갈망 터뜨려주시고 너무 좋고 센스 센스 자 가면서 수현 한번 깔아드리고 일단 보고 오케이 전장 낙인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요 1람불 주고 인증 이어서 깔아주고 해보고 한타 넣어드리고 야무지게 들어갈거 자 다음에 파괴 기믹이 있으니까 파괴 스킬을 아껴주면서 빌모리 준비를 합니다 2버그로 모아줄 것 같아요 나이스 자 파괴, 버프, 낙인, 파괴 안대파치, 파괴, 다시 버프 다 넣어들어갔고요 아 파티언 딜이 좋아? 잘 들어갔죠? 넣어주고 천장 낙인 요거는 딜타임 자 실드 넣어주고 파티언처럼 전체적으로 없으니까 힐 넣어주고 힐 해주고 웅진 이어서 넣어주고 천장 넣어준 다음에 낙인 넣어주고 꺼고 취급 주물때 수현장 넣어주고 들어가면 웅진 이어주면서 공중 위주 파티언 강하니까 암속까지 넣어주고 더 빨리 잡자 나이스 나이스 광시호우로 세이브 시켜드리고 지금 저도 극신속에 10퐁 천장이라서 한 부위 정도 이제 스카를 넣어줘요 근데 아직 퇴근 걸렸죠 자 각성기 곧 돌아오죠 그럼 3버글 가능하죠 딜머리가 가능하겠죠 버티면서 아덴 채우고 딜타임 만져줍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분들 딜하거든요 계속 넣어주고 수현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딜타임만 있었으니까 아껴주다가 나왔을 때 쓰면 넣어줄게요 바로 카운터 서포트은 카운터를 쓴 웬만하면 내가 느낌 알겠죠 힐 한번 돌려드리고 각성량 먹고 한번도 끌고 길이 좋아가지고 금방 깰 것 같아요 딜타임만 어우 좋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쉽게 했나요 그럼 안녕 뿅